모모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모모씨 그 시험은 어떻게 봤어요? 왜 존댓말해요 갑자기. 어떻게? 사연이 만났어. 얘 사나한테도 그랬어. 얘 사나한테도 그랬어. 여자 누구 있으냐고.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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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. 내가. 사나 나 송소한테 그랬어. 어떻게 봤어요? 어려웠어요? 끝까지 했어요? 아 못했어요. 끝까지 뭘 했어요? 저는 중간에 그냥 포기를 했어요. 네 저도 포기했어요. 같이 포기했네요. 저도 중간에 많이 포기했어요. 너한테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하다. 컸다고 생각하는데. 말해보니까. 아. 너 Dogs. 너는 자기.